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마니파이브입니다. 소줌마! 엄마, 하지마. 안 할게. 소줌마! 안 할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마니파이브입니다. 저희가 갑자기 카메라를 켜게 되는데요. 저에게 좋은 소식 두 가지가 있어서 빨리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을 먼저 이한이가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는 한국을 갑니다. 빠빠는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라기보다는 일을 해야 돼서 못 가게 됐고요. 저희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한국행을 결심하게 됐고 조만간 출발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오페이어 원경이 우리도 함께 같이 가서 아빠 대신 역할을 원경이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한이랑 아베리는 2년 만에 한국을 가는 거고 루나하고 레이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을 가는 거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가 식구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너무 기대가 크고 지금 매일매일 너무너무 설레고 있어요. 많은 저희 조직원님들께서 루나, 레이라가 한국에 가는 날을 굉장히 기다리고 계셨는데 드디어 한국에서 저희들의 그런 생활들을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의 문화. 은혜의 문화. 그리고 또 전달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저희가 방송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촬영 전이고요. 프랑스에서 촬영을 한 후에 한국에서도 촬영을 할 계획인데요. 이제까지 저희가 자랑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저희를 굉장히 섭외를 많이 했었고 좋은 조건과 좋은 프로그램들로 여러 가지 섭외를 받았었는데 저희가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계속 고사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좋은 프로그램들로 여러 가지 의자들이 있어서 우리 앉아보도록 합시다. 공주님 장난감을 할머니가 사지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찰차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에 섭외가 되었고 또 수갑도 살 수 있게 돼서 한국행을 결정을 했고요. 아빠는 안타깝게도 못 가게 됐지만 다음에 꼭 같이 가도록 하겠고 저희가 부부 간에 부라가 있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아직 방송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앤바가고 방송 전에 말하지 말라.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떻게 방송 일정이 되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송 일정이 말할 수 있을... 방송 일정을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소식 알려드렸고요. 한국에 자료당은 있어요. 네? 한국에 자료당은 없어요. 한국에 가니까 여러분 한국에 가서 누구 만날 거예요? 할머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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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아양 주울 거예요. 장아 신고 주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죠. 한국에 마님5가 가냐! 여러분 그 외에도 한국 가기 전에 프랑스에서 찍은 여러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즐겨주시고 나중에 한국 갔다 와서 또 한국에서 어떤 좋은 경험을 쌓고 갔는지 저희가 브이로그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한국에서 저희 만나게 되면은 사인을 해 드릴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제가 쌩얼이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주세요 그럼 저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마닝카이브가 판다